자 이제 얼굴을 보는거야 왔어? 잡았어! 걸었어! 그래 그래 이제 얼굴 보는거야 왔어 왔어. 걸었대요 걸었대요 떨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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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잉! 자, 찾자. 자, 저도 짐을 챙기고 낚시하러 갑시다. 자, 이제 갑시다. 김밥! 김밥이랑 빵이랑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돌아서 막 치네. 여기 맞바람이 시원하네. 바람이 막아줘야 되는데. 맞바람인데,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김낙새끼 핫도그인 똘리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요새 수원이 오르락날락 해갖고 물고기가 잘, 주자도에 웬만한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저희 난방파제, 카라반. 요 옆 뒤에가 카라반이에요. 카라반 뒤에, 여기 보시면. 보이죠? 요렇게 계단으로 차 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 네, 두벅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육무리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포스의 GP7-5배. 니른 레드포스의 비하패구 성공. 라인은 썬라인 16호. 65봉돌. 와이어캐브라 직결 바늘 17호를 사용해서 전복과 소라미끼로 한번 돌돔낙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먹을게요. 김밥. 김밥 보이시죠. 김밥. 미끼로 써야지. 미끼로 써야지. 미끼로 써야지. 미끼로 써야지. 미끼로 써야지. 미끼로 써야지. 동동지구마. 왔다, 왔다 왔다. 이번데, 이번데. 왔어 왔어 왔어. 아 빠졌어. 빠졌어. 아, 빠졌대. 아, 빠졌대. 소라 입질 오네. 다시 던져라. 걸렸다 빠졌네? 어? 걸렸다 빠졌어? 이거 먹었는데 이거 아 진짜? 빨리 와라 돌돈아 어? 꼬졌어 한 번 꼬였어 빨리 와라 지금 거 칠 수가 없는 거였어 한 번 꽂았어 다시 한 번 꽂아야 돼 잡자 잡자 그래 잡자 자 한 번 더 꽂아 잡자 아 이래냐 갑자기 한 번 확 꽂고 말해라 잡았지? 잡았어? 잡았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떨어지면 안된다 잘해라 잘해라 그래 그래 이제 얼굴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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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대요 걸었대요 뗄째 뗄째 잠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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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째 이게 뗄째 돌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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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와대 나 갔다 올게 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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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돌돈 얼굴 봤다 오랫만에 시브레 돌돈이 왔다 와 그래서 얼굴 봤네 와 그래서 얼굴 봤네 와 그래서 얼굴 봤네 나 어떻게 쫙 가져갔을 때 뺐는데 봐봐 밖에서 꼽았죠 그러네 와 와 30 32 32 32 32 32 32네요 3자네 진짜 정말 올라왔네 그래도 힘들게 올라왔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들게 온 지 알지 와 3자가 이렇게 힘들게 온 아니 어떻게 여기 박혀서 올라오지 와 아니 분명히 쭉 끓었거든 금방 나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자꾸 입질을 하고도 빠지지 응 어 얘는 어머니들이 되겠다 우리 하는 거 헷도 먹어야지 헷 헷 헷 헷 헷 어머니들이다 다음 주에 가는데 아이고 사이즈가 아쉽지만 이게 어디 밑에 요새 이거 잡기도 힘들어요 아 아 아 아 아 어쨌든 돌더멀굴 봤네요 아 오늘 못 보면 어떡하나 했는데 힘들게 봤네 힘들게 아 아 엄마마 왜 아 암 암 암 암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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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보면 진짜 주장인지 알겠다. 바로 문어가 나왔어. 나 뭐 하고 있나 했어.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뭐가 달라붙어 올라오네. 우와 대박 여러분 대박. 야 오늘 오징어 안 사도 되겠다. 오징어 안 사도 되겠다. 우와! 뭘까 생겼다. 뽕돌을 잘못 던지고 와서 다시 걸어오는데 뭐가 달라붙어 올라오더니 문어가 달라붙어 올라오네. 야 한 번만 더 건져봐 뽕돌. 혹시나 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뽕돌에 뭐가 달라붙어 올라오네. 우와 이런 문어가. 우와! 야! 저녁거리하고. 갑자기 어. 장거리 오늘 아꼈다. 안주거리, 저녁거리 다 나왔어. 문어, 안주거리. 저녁거리하고 안주거리 다 나왔어요. 오늘. 문어도 나오고. 오늘 뭐 돌덤도 있고 하니까 풍자 완전히 오늘 계속 앵앵거리겠네 달라고. 아이고 풍자야 아빠가 멋있는 거 잡았다. 문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풍자가.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아쉬운 거야. 아쉬우니까. 잠자 해도 안 뜬는데 저걸 뜬다잖아. 어! 야! 입지 입지! 어! 어! 친다! 1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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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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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대. 오! 오! 뜬다. 가져봐라 갈라와서. 그래 그래 먹고있어 먹고있어. 오! 내려간다! 했어! 쳤어 쳤어! 왔어 걸렸어! 오! 걸렸어 걸렸어! 그래 그래 그래! 잘해라 잘해라! 뭐야? 오고있어? 작아도 올려라 무조건. 뭐야? 어디 그 끝쪽으로 건네거야? 뗄치? 뗄치 뗄치 뗄치? 왜 뭔데? 돌돔이야? 드롭봉대니? 우와! 아까보다 크다!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사차 되겠다! 우와!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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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봉! 오! 사이즈 될 것 같아! 아까 고노보다 되는데 사차 될 것 같은데? 올라온지 얼마 안되서 사차 안되니? 아이고 아쉽네요. 좀 안되나보네. 그러네. 오! 39야? 몇이야? 몇이야? 38? 잠깐만 볼게요. 38이네. 38? 38! 오! 딱 38! 이제 미끼가 없어요. 이제 가야돼요. 해뜨고 또 문어 청질하고 뭐하거나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이동해야돼. 이동해야 돼. 이동할 수 있지. 응. 이동해야 돼. 이종해야 돼. 이렇게 유통하죠? 유통하게 유통하게 와우 와우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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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어 한 잔 있어 문어 되게 좋아해 어디 발로 건드려 문어 엄청 좋아해 어디 발로 건드려 나 먹고 싶다니야 빨리 달라냐 너 발로 왜 건드려 냄새 맡는 것 봐봐 문어 되게 잘 표정이 되게 착한 표정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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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반한 표정 어우 이걸 끌어내려 와하하하하 이걸 끌어가려고 그랬어 이걸 어허 여러분들 진짜 용왕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서비슈 용왕님 찍자 맛있겠다 풍자 다리 원래 고양이들 갖고 내려가요 다리 쟤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장에 듬뿍 응 으음 맛있어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응 이제 해볼까 자 잘 비워졌습니다 자 잘 비워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어가 아 다 같이 문어가 겁나게 많아요 아아 랩을 안 받게. 랩을 베끼고. 오늘은 핫동님이 직접 잡아서 오늘 나온 거예요. 직접 잡아서 직접 뜬 애예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돌돔에 축추부위까지. 이렇게 죽이죠. 이걸 좀 먹었을 때 편하게 줘야지. 약올리면서 쓰니까 싫어하지. 핫동님은 생화사비, 연화사비도 있잖아요. 연 먹으니까 싫어하더라고. 생으로 사서 나더라고. 그때 생이 다 떨어져서 연을 산 거거든. 음 역시 놀줌이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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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